23번 문제. 이거는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관한 문제죠. 자, 이 직선이 얘하고는 수직이고 얘하고는 평행이래요. 여러분들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 다 알고 있죠. 다시 한번 평행을 내면 기울기 같고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의 곱이 밝났습니다라는 걸 다 알고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요. 먼저 기울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울기 양상 가능합니까? Y는 눈으로 고치니까 이거 기울기가 얼마? 3분의 B예요. 이거 기울기 3분의 B죠. 자, 그럼 첫 번째. 수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기울기 A와 이거의 기울기 얼마? 3분의 B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2라는 한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을 변화해야겠죠. 됐습니까?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이 변화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의 기울기 얼마? 4 마이너스 B. 즉, A는 4 마이너스 B와 같다. 이 이 형식이면 A 플러스 B는 4죠. 결국 합과 곱을 알려주고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얘는 A, B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까먹다로 구할 것이 아니라 까먹다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럼 누리수 찾기 힘들죠. 누리수가 아니라 누리수가 남겨네요. 자, 그러면 얘를 변형을 해보면 합곱으로 변형을 해야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떻게? 오랜만에 남았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B예요. 자, 그 다음에 대입할게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 A 플러스 B가 4가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A, B가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6. 자, 이 얼마? 마이너스 3은 20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